창조예술의 케이 트로트를 세계로 파이팅 국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 성인가요의 깊은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무대를 이어나가 볼까요? 네 성인가요에는 기제가 인생, 이별, 눈물, 희망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많은 기제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빼놓는다면 수많은 노래가 아마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이 기차역에서 나누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떤 느낌인지 저는 무지무지 궁금하거든요. 전혀 궁금해. 그래서 이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차역 연가의 주인공 여러분 김민정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씨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차 안에서 사랑을 맹세한 사람 지금 어디 어디 있을까 내가 너는 차가차가 했다 때로는 천차가도 때로는 막차가도 때로는 막차가도 나는 너를 차가차가 했다 수없이 나를 사랑을 이뤄보장해 사랑한 너를 나를 안아올게 경구선과 호내었은 모두 찾아갔지만 넌 넌 꼭 해마음만 끊었길래 서울역에 멋보렴게 남은 우리의 술 우리 창에 다시 그려옵니다 츄츄츄 츄츄츄 At one 3 너를 차가운 사랑을 가zeich어오어 아픈 기차 안에서 잘 약속한 사람 지금 호두헌 가슴에 그 여유를 안고 그려 안고 그려 안고 너를 찬다 찬아 헤맨다 수없이 나는 사랑을 이뤄고 가네 사랑한 너를 나름 아래 경구선과 호랑선을 모두 차감하지만 너를 너를 내 맘 만큼 서울역의 부산역의 나무의 예수 우리 창에 다시 끓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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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